공병호 TV의 공병호 어느 나라 군인지도 같은 건 근본적인 회의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군이 사건의 진행사항을 어느 시점부터 아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군의 사건 전무 파악입니다. 9월 24일 날 군당국은 북한의 이번 민간인 사살 및 시신 훼손과 관련해서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상황을 시간대별로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권개했습니다. 그러면 군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겠습니까? 47시에 공무원 A씨가 발견된 수역은 대연평도에서 35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따라서 지상에 설치된 TOD, 열상 감시 장비 등 구형 강압 관측 장비로는 파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북한 선박의 움직임은 연평도 및 함정에 설치된 레이더와 수십 킬로미터까지 감시할 수 있는 신형 감시 장비 등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월 20일 오후 북한의 단속선이 A씨의 포류 경위와 월북 진술을 파악했다는 내용은 우리 군의 통신 감청을 통해서 파악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같은 날 9월 20일 날 북한군이 A씨의 시신에 기름을 기얹고 불태우는 장면은 신형 열상 감시 장비, 적외선 감시 장비를 통해서 파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도 이번 사태 전모를 파악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정언에 따르면 9월 10일 날 밤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감시에 주로 활용되어 온 미 공군의 전략정찰기 RC-135호 코브라볼이 이례적으로 서해상공에 출동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 소식동에 따르면 국군이 수집한 첩보들은 미군정보와 합쳐서 퍼즐을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정언합니다. 다음 질문은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초기 단계부터 군이 소상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왜 막지 못했는가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9월 20일 월요일 13시 오후 1시에 실종신고가 이뤄집니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당직 건물을 섰던 A씨가 점심시간에 보이지 않자 다른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실종자가 선내에서는 A씨가 남긴 슬리퍼만 발견되었고 선원들은 9월 21일 오후 1시 무렵 해양경찰청에 실종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1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수색작업 진행입니다. 오후 1시 50분부터 해군 해양경찰 해수부 선박과 항공기들이를 동원해서 정밀수색에 났습니다. 수색은 오후 6시까지 인근 섬의 해안선 수색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A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대연평도 소연평동에 설치된 군의 감시장비에도 실종자 A씨의 흔적이 낫지 않지 않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9월 20일 화요일 날 오후 1시 30분 15시 30분의 행적 확인입니다. 북한 수산사업소 단속증이 항해도 등산곳 앞바다에서 실종자 A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후 1시 30분 무렵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군의 처포를 통했으며 발군 지점은 NRL 북방항계선 북쪽에 3에서 4km 지점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 발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명조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지 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북한이 최초로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 북한군 인원은 방독명과 보호의를 입고 실종자를 단속증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워놓은 뒤에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단속증은 실종자와 거리를 유지한 채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군은 이때까지는 북한 선박이 발견한 사람이 우리가 찾는 실종자 A씨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9월 20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16시 30분입니다. 국군은 실종자가 우리가 찾고 있는 A씨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군이 발견하고 난 다음 1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4시 30분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북한군이 찾아낸 실종자가 47세 공무원 A씨다라는 것을 확인한 시점은 4시 30분입니다.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군 관계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시각에 해당 인물이 A씨라고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고 이때 북측은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떨어져서 방독면을 착용하고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해상신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두 시간 후입니다. 9월 20일 화요일 오후 6시 36분 18시 36분에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것은 국방부와 청와대 정보당국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9월 20일 화요일 21시 30분 오후 9시 40분에 사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0여 분 후에 소각처리됩니다. 우리 군이 A씨임을 확인한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간이 지난 9시 40분에 북한군은 상부 지시에 따라서 A씨를 사살하게 됩니다. 20분 뒤인 오후 10시 무렵에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떠 있는 A씨의 시신에 접근해서 기름을 붓고 소각처리하게 됩니다. 서국국방부 장관은 시신의 횡방에 대해서 시신을 태우는 빛이 40분 동안 보였고 그 해역에 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군은 이날 오후 10시 30분 무렵에 이 같은 상황을 서국 장관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국민을 정확하게 인지한 오후 4시 30분부터 소각처리된 오후 9시 30분까지 우리 군은 5시 그 동안 자국민을 적국에 방치한 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의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 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보고를 받은 6시 36분부터 A씨가 사살당하는 9시 30분까지 자국민을 적국에 방치한 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책임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가의 책무와 대통령의 책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A씨가 월북을 했던 월북을 하지 않았던 간에 그것은 차후에 명확히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군과 대통령이 마땅히 취해야 될 조치는 즉국에 연락을 해서 다른 라인을 통해 가지고 사살당하는 것은 막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우리에게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대통령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도 동시에 던졌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동안 북한과 화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자국민이 방치된 채 죽음을 당하고 사살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핫라인 하나 정도 가동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실한 대북라인이 형성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그냥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의 시시비비는 물론이고 경의와 보고라인 등 모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반 국민들에게 사건의 전후 과정이 보고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늘려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 시문인 공대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채널 공TV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